안녕하세요. 제주총각 AI 아바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챗GPT가 난리도 아닌데요. 오늘은 챗GPT와 AI 아바타를 활용한 제품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11번가 아마존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했는데요.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한 영상을 챗GPT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품 소개 영상은 이미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지만 AI가 만든 영상과 함께 오픈하려고 비공개로 설정해놨습니다. 먼저 유튜브 스크립트가 필요한데요. 스크립트 작성을 챗GPT에 맡겨보겠습니다. 5분 정도 분량이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입력을 해도 챗GPT가 알아서 스크립트를 작성해 줍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챗GPT가 유튜브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는데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이 들어가야 하는지 영상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챗GPT라는 거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스크립트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글 번역이 필요한데요. 한글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챗GPT가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 어색한 문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사용해도 될 만큼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읽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한글은 부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프로그램에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하면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주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문구에 따라 톤이 좀 달라져야 하는데 이게 너무 일정해서 AI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아바타에 목소리만 입히면 영상 작업이 모두 끝날 것 같은데요. AI 아바타의 경우 2, 3초의 짧은 영상은 무료로 만들 수 있지만 5분 정도 분량의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결제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AI 아바타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DID라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주총각 아바타 이미지를 선택하고 부르에서 추출한 목소리를 추가하면 손풍기 소개 영상이 만들어지죠. 맛보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음이 거의 없어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 더 낫나요? AI가 유튜버를 위협한다고 하는데 곧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편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얼굴보다 좀 더 나은 인공지능 아바타를 만들고 목소리까지 넣을 수 있다면 매번 촬영하고 편집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아바타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제주총각 AI 아바타가 진행하는 손풍기 리뷰 영상은 금요일에 오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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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